반갑습니다 지구과학 강사 박수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2024 수능 대비 백야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선생님 소개입니다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꽤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러셀도 하고 시대인제도 하고 분학대처도 하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 강의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게시판 있잖아요 공지사항에다가 현장 강의 일정 올려놨으니까 그거 필요한 학생들은 가서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는 온라인 강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 202상 수능 경향 일단 실물이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한 42점 정도로 1등급컷이 구성이 됐는데 사실 1등급컷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등급컷의 수치에 따라서 난도가 결정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해설강의는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해설강의 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되게 어렵던 문항들 정답률이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한 10%대가 2개가 나왔거든요 그 두 문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나는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해 두 번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두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솔직히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두 문항의 임팩트가 너무 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두 문항에 대한 얘기만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이 개념편을 학습을 해드리면서 당연히 그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 풀 거거든요 그런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지구과학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했냐면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감각적으로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10%대 중에 한 문제 20번 문제가 그랬고 15번 문제는 어땠냐면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디서 그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다뤘던 그런 주제들을 갖다가 각색해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힌 친구들은 이거 기출이 나왔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문제 갖다가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고 플러스 알파로 승부를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설명회 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님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 그렇게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거꾸로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나머지 문제 다 맞출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 6점이거든요 나머지 문제 다 맞출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 두 문제를 틀렸어 그럼 44점이거든 100분이 98 뜹니다 얘기가 완전 다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집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 학생들이 술렁술렁거려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어려움에 있어서 그 두 문제 말고는 나머지 것들이 그 전 난이도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였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전 해외 시험은 30%대가 3개가 나왔습니다 박판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까다로워했어 3문제나 그러니까 이번에 두 문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 접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해나는가 이런 기본기가 충실하다면 절대로 1등급 컷 이런 거에 휘들리지가 않는 그런 실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념편만 듣고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그거는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퀘스천마크예요 왜냐하면 기출편도 하셔야 됩니다 개념 기출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그거까지 가긴 힘든데 나는 이건 자신을 할 수 있어 개념편 열심히 잘 들으시면 우리가 1등급 컷 정도 되는 점수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선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커리큘럴 어떻게 수업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좌가 바로 개념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강좌로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실력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 커리큘럼 이거는 영상을 올려놓게 했는데 커리큘럼 중에 지금 제일 덩치가 큰 게 바로 개념편입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드는 그런 강좌고 개념편 기출편 둘 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내시면 차후에 실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높이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잉?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강의 범위 당연히 지구과학원 전 범위를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은 예비고삼 N수생들 재수생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2 학생들이 혹시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냐면 처음 강의를 듣는 학생들조차도 다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기초시력을 많이 쌓아주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 용어 강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이 기초 용어 강좌 기초 시작함을 보는 책 그걸 갖다가 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강좌 수는 좀 되는데 길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냥 그거는 그거 보시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50분 50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풀어드립니다 수업시간에 그래서 10월 22일날 개강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완강 목표가 1월 말경입니다 이때 아니면 2월 초까지 갈 수도 있는데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선생님이 완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교재가 입고되는 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이게 이제 개념편입니다 개념편 그리고 기출편도 별도 강좌로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한 2월 말까지 정도까지 선생님이 다 완강을 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찍고 이걸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뉴얼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갈 거고 전부 다 스튜디오 강의로 선생님이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스튜디오 강의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서 다 찍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강의로 개강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구성 보면 일단 목차를 선생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순서를 갖다가 선생님이 강좌로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강좌를 갖다가 이제 구성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소단원별 개념 설명 들어가고요 소단원별 연습문학 해설강의 이게 이제 기본 심한데 이게 기출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중단원 탐구도 이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강좌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제 선생님 이건 목차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옷을 입고 찍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 건데 거의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목차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지구광이 그래서 목차 설명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항 이게 연습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뭐라 그럴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영상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이 PD님이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대로 풀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강좌의 특징을 보면은 선생님은 제일 중요시기는 게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가 모여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리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적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얘들아 그 단어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지구과학은 큰일 나요 알겠지 특히 모든 단원이 다 마찬가지인데 정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지구과학적으로 알겠지 지구과학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 용어 정리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 강좌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간단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해 놓은 파일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종 교과서 다 분석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다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 나왔던 내용들 중요한 것들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개념편에다가 그리고 연습문항 전문항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 탐구 강의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탐구 활동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탐구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의 주제별로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현재 수능 트렌드를 갖다 대폭 반영을 할 건데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선생님이 좀 딥한 내용들도 좀 다룰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부터 심화까지 빌드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어려운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편에서 한번 다 다뤄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플러스 알파 요소까지 올해는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교재 특징입니다 교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핵심 주제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잠깐 이런 게 있는데 잠깐은 이제 옆에 날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교과서 탈출이라고 하는데 교과서를 좀 조금 살짝 경계해 있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교과서를 완전히 탈출하는 내용도 좀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그거는 완전 심한 내용들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줌 인 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 좀 깊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섹션들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풍부하게 교재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의 노하우를 갖고서는 교재를 갖다가 구성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시는데 충분할 겁니다 이제 충분하실 거고 그 다음 이제 스텝 2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교과서 탐구 엿보기 탐구를 갖다 다 집어넣었어요 육정 교과서에서 겹치는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겹치는 거라고 하기 보단 겹치는 건 그냥 집어넣고 겹치지 않는 것까지 다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눈에 정리하는 생각구물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거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 이용해가지고 총정리하는 것도 할 겁니다 뇌새김은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줄글로 정리해가지고 이 단원의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정리하는 내용이고 당연히 되먹임 피드백인데 OX와 빈칸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복습형 문항들도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실하게 푸시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인데 이거는 기출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기출 문제들이고 개념편에서는 기출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편은 보통 2점짜리 문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심화편은 3점짜리 문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2점 3점 문제로 우리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를 잘 익혀야 된다 알겠죠 용어를 잘 익히셔가지고 그걸로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 용어 익히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식을 좀 사용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틀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틀을 먼저 보고 이 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그 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개념들을 갖다가 다시 아래쪽부터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양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좀 되실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개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기억에 끝까지 남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문항에 적용하는 능력들이 되게 중요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이래 선생님 저 개념 다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요 이거는 얘들아 어떤 거냐면 개념이 채화가 안 된 거야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고 그러면 개념을 하는데 문제를 왜 못 풀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특정 문제들은 말이야 개념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닌 게 있어 개념 편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개념 편에 녹아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개념 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개념을 예를 들어 A, B, C, D가 있다고 해봐 C가 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문항이 나올 때는 이거와 이거를 섞거나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를 다 섞거나 이래가지고 뭘 하나? 새로운 개념처럼 D를 갖다 제시하는 느낌이 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게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면서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어떤 예를 들어 H라는 개념이 있다 다른 거 P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섞이면은 이게 네 개가 섞이잖아 이렇게 네 개가 섞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른 E라는 개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뭐에 좀 주력할 거냐면 이거에 주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어떤 경우의 수로 섞일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섞여 나갔을 때 너희들이 이게 어떤 개념이 섞여가지고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고난도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개념 편에서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문풀 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개념 편에서 일단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렇게 수업할 거고 너희도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뒤가 없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거든 마치 개념 편이 끝나는 날 수능 시험을 보는 것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물론 그럴 리는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이 헉! 막 이러거든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걸 얻어갑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2, 3개월 공부한 걸로 모든 걸 다 이룬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쉽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나는 1등급 도전할 수 있다 실력까지 만들어 놔야 돼 개념 편이 끝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표로 공부를 할 거고 만약에 조금 이런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최대한 풀어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부법 활용법인데 내가 이제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 정신교육이니 뭐니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신을 믿자 정신교육이라기보다는 살면서 느끼는 점들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험 공부가 원래 그래 수능 공부가 그리고 공부가 원래 그래 본질적으로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을 느끼는 거거든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만 여러분이 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런 꿈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현실과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스스로 만들어 갑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그걸 함께 하는 거라고 알겠지? 아주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자신을 믿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래요 기본기가 필살기다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들이 완전히 튼튼하게 돼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제대로 다져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무섭지 않다 수능 문제는 내가 올해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 그렇잖아 예상을 했으면 어떻게 정답률이 10%대가 나오겠니?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기본기가 아주 튼튼한 친구들은 문제를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본으로 회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오히려 더 나아요 나쁜 버릇이 안 들여져 있을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줌짢게 공부해가지고 나쁜 버릇들이 들여져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강령이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요령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강좌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문풀 강좌에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기출 강좌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알겠죠? 선생님도 이제 야심차게 또 2024 수능 데뷔 강좌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항상 모든 강좌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업 시간에 만나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좀 더 frying turmeric skip 감사합니다.